안녕하세요. 한글 공부 같이 할 혜랑쌤이에요. 혜랑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한글 공부 해보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아, 어, 으, 우, 우 6글자나 배울거에요. 너무 많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랑쌤이 쉽게 알려줄게요. 혜랑쌤을 잘 보세요. 이, 아침에, 아, 이, 어두워, 어, 으, 올려요, 오, 으, 울어요, 오, 이, 아, 어, 으, 오, 으, 우 이렇게만 할 줄 알면 우리가 이 6개의 모음은 모두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보아요.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 앞에 갖다 대세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그쵸? 같이 해보아요. 이, 참 쉽죠? 뭐라구요? 이, 이번엔 이쪽을 보세요. 밝은 아침에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 밝은 아침에를 해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불리며 아침에, 아, 를 하는 거에요. 자, 이 먼저 했다가 아침에, 아, 같이 해보아요. 이, 아침에, 아,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어때요? 어두운 저녁인가 봐요. 음, 어두워는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쪽을 보면서 이, 어두워, 어, 다시 한 번 이, 어두워, 어, 점프해볼까요? 이, 아침에, 아, 이, 어두워, 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팔로 해보아요. 이, 아, 이, 어 아를 할 때는 팔을 쫙 펴고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어를 할 때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입을 조금만 벌려요. 알았죠? 다시 한 번 이, 아, 이, 어 초록색 글자 먼저 읽어볼까요? 이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글자는 뭐예요? 이, 아침에 보고 있는 글자는 뭔가요? 아, 어두워 보고 있는 글자는 어 까만 글자도 볼까요?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이, 아침에 쪼개 있는 글자는 아, 어두워 쪼개 있는 글자는 어 선생님이 말하는 글자를 짚어보세요. 이, 아, 어 어, 이, 아 참 잘했어요. 우리 이, 아, 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아요. 뭐가 있나 한 번 볼까요? 뭘까요? 피리 이거는 이거는 기차 이거는 다리 이거는 나비 이거는 바나나 이거는 두더지예요. 우리 여기에서 이 찾을 거예요. 피리의 이가 어디에 있어요? 피에도 있고 위에도 있네요. 기차에는 이가 어디에 있나요? 뒤에 있군요. 다리에는 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에 있네요. 나비에는 이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음, 바나나에는 없네. 두더지에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에 있네요. 우리 그러면 이가 들어간 글자만 같이 읽어보아요.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피 리 기 리 비 지 이번엔 우리 아침에 아 이쪽으로 고개를 빌리면서 아침에 아 했었죠? 아 를 찾을 거예요. 아 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기차에 아가 어디에 있어요? 자에 있네요. 다리에는 아가 어디에 있나요? 다에 있군요. 나비에는 아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바나나에는 아가 세 개나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다 나 나 두더지에는 아가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 어두워 어 썼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어를 찾아볼까요? 어가 어디에 있나 볼까요? 두더지에 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두더지 더에 있네요. 우리 이렇게 이 아 어를 공부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번엔 더 쉬워요. 자 우리 으 오 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이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으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으 올려요 오 으 울어요 오 따라해 볼까요? 을 올려요 오 을 울어요 우 이번엔 팔을 울리면서 해볼게요. 을 오 오 오 우가 더 쉽지 않나요? 빨간 글자부터 읽어볼까요? 손가락을 높여서 으 울려요 울려요 하고 있는 친구는 오 울어요 하고 있는 친구는 우 팔을 위로 울려요 한 친구는 오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울어요 하는 친구는 우 선생님이 말하는 글자 찾아보세요. 으 오 우 까만 글자로도 읽어볼까요? 으 오 우 선생님이 말하는 글자 짚어보세요. 으 오 우 우 으 오 참 잘했어요. 여기에서 으 오 를 찾을건데 어떤 단어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요. 그네 이거는 나무 이거는 모자 이거는 너구리 이거는 뭐예요? 포도 이건 뭘까요? 고추 으 가 들어간 글자가 어디에 있나요? 그네 그에 있군요. 올려요 오 오 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자 오에 있군요. 포도에는 오가 어디에 있어요? 포에도 있고 도에도 있네요. 고추에는 오 어디에 있어요? 고에 있네요. 오가 들어가는 글자만 읽어볼까요? 모 모 포 도 고 이번엔 울어요 우 우를 찾아볼게요. 오가 어디 있나 볼까요? 나무에 오가 어디에 있어요? 무에 있네요. 너구리에는 오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에 있군요. 고추에는 오가 어디에 있어요? 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가 들어간 글자만 읽어보아요.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무 구 추 잘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여섯 개를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아요. 자 고개 돌리면서 선생님 따라하세요. 이 아침에 아 이 어두워 어 으 울려요 오 으 울어요 오 우 잘 따라했나요? 이번엔 팔도 할게요. 이 아 어 으 오 우 이렇게 이 아침에 아 이 어두워 어 으 울어요 오 으 울어요 오 팔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아 어 으 오 우 이것만 할 줄 알면 우리가 모음 여섯 개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선생님이 또 더 재미있는 한글 공부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이 아 어 으 오 오 복습할게요. 되겠죠? 안녕 한글 첫 공부 잘 하셨나요? 17페이지 QR코드 스캔하면 학습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동영상 보면서 꼭 복습해주세요. 동작을 하면서 단모음 자 연습을 열심히 해주세요. 이 단모음 자 여섯 자를 확실하게 알면 한글 공부 50%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너무 강요하지는 마세요.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터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글자 찾기를 할 때는 글자 모양도 다 보여주고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단어보다는 모음자 학습에 집중해주세요. 첫 한글 공부 마쳤는데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동작 따라하는 거, 손가락으로 글자 가리키는 거,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폭풍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저만 따라오면 한글 천재 만들 수 있고요. 교사나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은 칭찬 또 칭찬입니다. 한글 공부 재미있게 하도록 많이 칭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